안녕하세요. 코이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이테 김종민입니다. 코이테가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비가 17년인데 했을수록 기자 전담회를 처음해서 굉장히 긴장돼요. 좋은 걸로 기장한다면 하는 건데 괜히 이상하고 기분이 궁금하신 거에 성실히 답변해드리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이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시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주년 이후로는 딱히 그렇게 많은 14주년이구나 15주년이구나 16주년이구나 이렇게 횟수를 세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그냥 예전에 더디게 흘러갔는데 이제는 그냥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서 사실 그렇게 큰 아 내가 벌써 17주년이 됐구나 라는 생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 1999 타이틀곡을 처음 받았을 때 작곡가분께서 컨셉을 조금 예전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백가씨가 자켓을 좀 예전으로 갔으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가 90년대에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외관상 보여드리는 모습은 조금 더 많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딱 보셨을 때 와 진짜 옛날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게 컨셉을 최대한 잡았고요. 사실 뭐 하다보니까 계속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뮤직 자켓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보컬 느낌을 더 많이 내고 싶어서 조금 더 촌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요테면 사실 보컬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코요테의 장수 비결은 신지씨의 보컬이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자 개인적으로 조금씩 슬럼프가 올 때 다른 멤버들이 열심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속 코요테를 알린 게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콘서트를 한 번도 못했었던 이유가 자꾸 일이 생겼었어요. 코요테 하면 뭐 제가 갑자기 배체본부로 가게 되고 또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또 백가씨가 또 안 좋은 아픔이 생겼었고 그리고 이제 아 이게 좀 되겠다 했는데 신지씨가 슬럼프에 빠지셨었고 올해 한번 진짜 재밌게 이렇게 잘 짜가지고 콘서트를 지금 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은 데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번 저희 1부 후배는요 예전에 히트했던 선배님들의 곡에 히트했던 안무들이 조금씩 성과가 되어있어요. 뭐 천지경 선배님의 엄버즈 춤이나 혹은 뭐 디바 선배님들의 웨블러 뭐 그리고 HOT 선배님들의 캔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포인트 안무들이 있는데요 네 그때 춤추면서는 저희들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되게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욕심을 많이 내지 않으려고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고 자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서 결과가 그만큼이 되지 않으면 약간 활동할 때 조금 지친다거나 좀 재미가 없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원이 1위를 하고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번에는 저희 코요테가 노래를 하는 가수라는 걸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는 게 가장 이번 1부 9부 활동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이번에는 1위 욕심이라던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좀 뜻대로 되는 게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크랙하스가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한 장에 한 장에부터 과목하게 달리고 아 네 아 네 저기요 저희가 오늘 앉은 중에 카메라 플래시가 가장 많이 퍼지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계획은 없고요 저희 멤버들 누구 하나 저희는 뭐 사실 결혼이 잡히면 숨기고 그럴 건 아닐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드리고 다 할 거니까 사실 저희 셋은 비밀이 없잖아요 같이 활동하다 보면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데 김종민 씨가 몰래 몰래 하는 것 빼고는 저희도 김종민 씨를 잘 몰라서 절대 결혼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결혼을 왜 숨겨요 연애는 숨기겠습니다 가장 큰 건 사실 술을 끊는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밤에 안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제 사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더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관리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